네 여러분야 새하 백범 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쿠키런 업데이트라는 트위터에 또다시 새로운 레전더리 펫과 완전 새로운 쿠키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새로운 전설 애완동물 오션드래곤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글이 있는데 요거부터 보죠 오션드래곤 아득 먼 옛날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용서슴친 소용돌이가 하늘과 맞닿는 순간 태어난 전설의 펫 신비한 힘으로 순식간에 바람과 물보라를 일으켜 세상을 맑게 정화시킨다 눈부시게 새파란 회오리 기둥이 치솟아 오르면 아무리 커다란 장애물일지라도 일순간 휩쓸려 날아가고 오직 잔잔하고 고요한 평화만이 흐르게 된다 장애물을 그냥 물과 바람 한마디로 이제 거의 태풍으로 다 부시는 것 같은데 능력을 보죠 스킬 일정 시간마다 푸른 회오리를 일으킨다 푸른 회오리가 유지되는 동안 주변에 모든 젤리를 끌어당기며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을 날려버리고 체력이 지속적으로 회복된다 장애물 파괴뿐만 아니라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기까지 푸른 회오리의 지속시간이 다 되면 중심에 푸른 결정젤리 한 개를 생성하고 사라진다 레벨을 할수록 더 자주 푸른 회오리를 소환하며 푸른 결정젤리 점수와 증가한다 뭔가 이제 만능 만능 패실 것 같죠? 장애물도 파괴하고 생명력 회복 게다가 푸른 결정젤리 점수까지 얘는 이제 그러면은 뭐 마그마 불쇠나 이런 수호골렘보다 더 좋은 패스로 나올 것 같은데 와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끝판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션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떼탈출2 떡밥 예측 영상에서 예측했던 바로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얘는 마그마 불쇠 얘는 수호골렘 바로 얘일 것 같아 얘 오션드래곤 지금 약간 여기 초록색깔이 감도는데 아마 얘가 바다 드래곤이니까 이게 초록색깔이 아니라 파란색깔이겠죠? 아니면 이제 바람 능력도 같이 쓰니까 약간 초록빛깔 도는 파란색깔 이제 아닐까도 싶고요 용이었네 역시 뱀이 아니라 여기 날개가 살짝 있고 용 그러면 이제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죠? 왜냐하면은 이 마그마 불쇠는 어찌 보면 사방신에서 주작의 위치 그리고 이 수호골렘은 현무의 위치 현무는 약간 돌석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오션드래곤 같은 경우는 청룡의 위치죠 청룡 당연히 여기는 백호 위치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청룡 느낌 나는 패스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션드래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어판에서는 아마 바다 드래곤? 아니면은 푸른 바다 드래곤? 약간 뭐 요런 거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신규 완전히 새로운 쿠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죠 새로운 소금 맛 쿠키와 고무 튜브 애완동물 업데이트 예정 소금 맛 쿠키 분홍빛 소금 덩어리가 영롱하게 반짝여 아름다웠던 핑크 솔트 마운틴 분홍 소금 산? 시커먼 폭풍과 몰아친 어느 날 새찬비에 온 산이 물에 잠겨버리고 오직 조각배 하나만이 조용히 떠올랐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거칠었고 그때부터 소금 맛 쿠키의 삶은 강렬한 짠내로 진동하게 되었다 바다 생물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하고 밤낮 없이 파도가 덤빌때면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고 살아남은 쿠키 그래서인지 짠맛 속에 씁쓸한 고생의 맛까지 배어있어 간이 지독하게 세다 평생의 라이벌인 대왕젤리 물고기와 마지막 승부를 가르기 위해 오늘도 성남파도 한가운데로 배를 띄운다 뭔가 배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대왕젤리 물고기와도 그럼 과연 스킬은 어떨지 바로 보죠 스킬은 이제 일정 시간마다 배에 올라타 작살낚시를 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작살낚시를 할 것 같은데 배에 올라탄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고래가 배로 바뀌겠죠? 작살낚시를 하는 동안 점프와 슬라이드 버튼이 작살버튼으로 변경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하사탕맛 쿠키 능력과 비슷하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죠? 바닷속에서 튀어오르는 바다 물고기를 향해 작살버튼을 누르면 바다 물고기를 포획할 수 있다 레벨을 할수록 더 자주 작살낚시를 하며 바다 물고기 점수가 증가한다 약간 능력이 박하사탕맛 쿠키랑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탁 능력 같은 경우는 작살 투척 강화 작살질을 한 동안 희귀 바다 물고기가 등장한다 마우에미강일수록 희귀 바다 물고기가 더 자주 등장하며 바다 물고기 점수가 증가한다 물고기를 작살로 막 잡나봐요 계속 거의 뭐 어부막 쿠키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와 근데 소금맛 쿠키라니 원래 여태까지 다 달달한 쿠키 위주였는데 뭔가 이 고정관념을 파괴시키는 짠맛 소금맛 쿠키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고무 튜브 펫 이 펫은 바람이 빠진 채 난파된 배 안에서 말라가고 있었는데 소금맛 쿠키가 발견해서 다시 탱탱한 튜브가 될 수 있었다 혹시나 소금맛 쿠키가 물에 빠질까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바다 위에 혹독한 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라는 기본 스토리가 써있고 스킬은 일정 시간마다 앞으로 나가 기본 장애물을 파괴하고 쿠키의 체력을 회복시켜준다 레벨할수록 더 자주 앞으로 나간다 얘도 약간 쿠키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펫이네요 그리고 이제 라인마 쿠키에 관한 정보도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능력 일정 시간마다 비치볼을 획득한다 비치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2단 점프를 하면 비치볼을 친다 날아간 비치볼은 장애물을 파괴하고 라임 과즙젤리를 생성한다 비치볼을 치는 순간 슬라이드 버튼 위치에 생기는 스파이크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과즙젤리를 생성한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거대한 비치볼을 타고 질주한다 질주한 동안 장애물을 파괴하며 라임 과즙젤리를 생성한다 레벨할수록 더 자주 질주하며 라임 과즙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능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카카오톡 쿠키와는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마우스탁 능력이죠 마우스탁 능력 보시면은 비치볼 질주 비치볼을 획득할 때 순간 광속 질주를 한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라임 과즙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치볼을 획득할 때 순간 광속 질주를 한다 그 말인 즉슨 얘도 엄청 질주를 많이 한다는 거죠 비치볼을 이렇게 칠 때도 질주 획득할 때도 질주 거의 뭐 얘 같은 경우도 자몽막 쿠키 마냥 질주를 겁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스터삑 능력 보시면은 부활계 구출을 1회씩 해준다 처음 달리는 쿠키와 이어달리는 쿠키 모두 적용된다 레벨할수록 부활 체력이 증가한다 여기 이제 이 부활계 구출이라는 것은 쿠키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그리고 이제 쿠키가 낙사했을 때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구출시키는 것을 부활계 구출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부활과 구출을 총 4번을 해주는 거죠 이어달리 쿠키까지 미스터삑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쿠키런에서 약간 상향을 먹어가지고 쿠키런 5분 브레이크로 넘어오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션드래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는지 아래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